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어제 산정연교회에서 주기철 목사 복권 복정예배를 드렸습니다. 1939년 신사참배 결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된 지 77년 만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39년 12월 19일, 당시 조선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는 남문회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 면직을 결정합니다. 1938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신사참배 결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에서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다 오히려 목사직을 잃었던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이 77년 만에 복권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주기철 목사 복권 복적예배를 드리고 1939년 당시 평양노회가 내린 결정은 성경과 신앙의 근본원리에 어긋난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조와 교리 및 장노회 헌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원인 무효의 잘못된 결정이므로 동교리를 취소하고 무효화하여 예정 합동총회의 주기철 목사 복권과 복적 결정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남평양노회를 비롯해 동평양노회 등이 주기철 목사 목사직 복권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들 노예들은 최근 잇따라 주기철 목사 복권예배를 드렸고 이번에 교단이 주최하고 평양노회와 관련된 7개 노예가 모여 복권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는 주기철 목사가 시무했던 산정현교회에서 드려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보다 일본 제국주의를 더 두려워했던 과거 신사참배 결의에 대한 회계부터 이뤄졌습니다. 예정 합동총회 박무영 총회장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주기철 목사의 순교 정신을 본받자고 강조했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손자인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예정 합동총회의 복권 복적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편 예정 통합총회는 10년 전인 2006년 4월 예정 합동총회보다 먼저 주기철 목사 면직을 참여하며 복권 복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